4 4 4 4 4 4 요 맛에 버즈뷰티비를 보는 겁니다 버즈뷰티비의 고품격 아껴바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 맛이 무슨 맛입니까? 30% 이상 세일하는 맛이죠 네 사장님이 해오는 맛 사장님이 직접 해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하수인 들으시겠죠 업자가 해온 맛 저희는 해오는 거랑 관계가 없고요 해온 걸 그냥 리뷰만 하는 해온 걸 하는 거죠 해온 걸 하는 거죠 그래서 32% 초대박 세일 풀진공관 앰프 풀진공관 앰프 펜더 슈퍼챔프 곱하기 2 이렇게 돼 있는데 슈퍼챔프 X2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599,000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원래가 한 89만원 거의 90만원 돈이에요 90만원짜리를 60만원에 떨어져 있고 딱 33.3%네요 3분의 1 그렇습니다 그래서 32% 세일로 돼 있네요 이게 진공관이 3개가 들어가 있는데 프리브에 2개 프리브에 하나 12AX7 하나 그리고 파워가 616 두개 네 6V6 두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파워에 그래서 풀진공관 사운드를 50만원대에 가져갈 수 있다는 엄청난 메리트가 있는 앰프죠 거기다 DSP 달렸죠? 이펙터가 달려있어 가지고 맞습니다 아 이거 좋다 쭉 한번 살펴볼게요 앰프 보이싱 프리셋과 디지털 이펙터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15W 연습용으로도 좋고 소규모 공연 합주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아니 그렇습니다 10인치 10인치 팬더 스페셜 디자인 스피커 장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핸들을 독본 핸들이라고 하네요 개뼈 그렇죠 개뼈당이 저는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 지 몰랐는데 독본 핸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팬더 스타일의 그릴이 앞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능들이 좀 눈에 띄는데 컨트롤 패널 보시면 이제 이 3번에 보이스 네 보이스가 있고요 FX 셀렉트가 있죠 FX 셀렉트 네 보이스 노브로 16개 앰프 보이싱 프리셋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컴퓨터 그 팬더 퓨즈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시면 컴퓨터랑 연결을 하셔가지고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오 이런 기능도 탑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6개 앰프를 말씀드리면 트위드 챔프 트위드 디럭스 클린 트위드 디럭스 더티 컴프레스트 트위드 베이스맨 유고 프린스톤 클린 프린스톤 더티 그리고 유고 디럭스 유고 트윈 앰프 60 브리티쉬 클린 70 브리티쉬 80 브리티쉬 슈퍼소닉 90 메탈 20 2000 메탈 재즈 마스터 이렇게 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제 게인을 누르면 이제 바꿔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펙터가 지금 딜레이에 맞춰져 있고요 네 네 1번 하면 노이펙터가 되고요 그리고 비브라톤 딜레이 리버브 코러스 트레몰러까지 다양하게 리버브 이펙터를 선택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탭 템포 버튼이 있고요 네 그럼 이제 한번 돌려가면서 사운드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이게 지금 볼륨으로 조절되는 네 투템 이퀄라이저가 아주 잘 먹습니다 네 이번엔 채널 셀렉트로 게인으로 넘어가 볼게요 게인 양을 일단 최대한 올려보고요 어허 이게 트윈 65 트윈이고요 60 브리티쉬 60 브리티쉬 더티 70 브리티쉬 60 브리티쉬 더티 네 이게 60 브리티쉬 더티네요 이게 70 브리티쉬고요 80 브리티쉬 슈퍼소닉 진짜 비슷하다 네 90 메탈 오 우와 이 정도 사운드 나요 그 다음에 2000레탈 네 그리고 재즈 마스터 재밌네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서 FX 셀렉팅을 해보겠습니다 딜레이인데요 이게 FX 얼마나 먹일지를 여기서 로우 스피드, 미디엄 스피드, 하이 스피드, 오프, 비브라톤, 비브라톤 오 좋다 소리 오 좋다 이거 소리가 되게 괜찮은 전체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톤도 되게 많고 거기다가 지금 이 아까 보셨던 앰프 보이싱이랑 그리고 이 FX랑 사용을 하시면은 아주 다양한 톤을 이걸로 뽑아낼 수 있으면서 그리고 이게 어떤 멀티 이펙터가 내장된 앰프만큼이나 톤을 뽑아낼 수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풀진 공간 사운드를 느낄 수 있다는 엄청 강점이네요 엄청 양질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뭐 이렇게 들어봤으니까 세스러버의 시간이 왔죠 아 나 이 사람 참 자 이것도 보이싱을 한번 돌려보시죠 네 보이싱 돌려보겠습니다 채널을 바꾸면 채널을 바꾸면 채널을 바꾸고 채널을 바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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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강렬한 메탈톤까지 네 이렇게 개인이 아주 잘 먹는 보이싱이 있는가 하면은 개인이 먹지 않는 보이싱도 있습니다 잘 골라서 사용하시면 아주 넓은 레이지의 톤을 뽑아 내실 수가 있겠네요 오 좋다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네 시정장 주팡 하나 드리겠습니다 1754화 제임스 트루사트 러스트 온 크림 게이터 스틸 레조메틱 이렇게 길어? 스틸 레조메틱 아니죠 스틸 레조 게이터 레조 게이터 그 정말 희한하게 생긴 기타였는데 밑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다들 병호 선생님의 연주에 아주 충격을 받은 것 같은 이런 느낌이네요 네 진짜 멋있습니다 소리도 예술이네요 오늘 병호 선생님 슬라이드 기타 신의 한 수네요 병호 선생님이 사셔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빔프레이스 님 진정한 멋의 철학을 담은 기타 해주셨고 폴길버터 님 병호 선생님 만큼 쓸 수 있는 사람만 사가라 이렇게 해주셨고요 뭐 날도 사려는 거야? 네 선생님 보고 다 사라는 것 같습니다 그게 900만원인데 또 네 이어타임스 님 철접시에 담긴 이어타임스 네 이 쥐가 없으니 쥐가 없으니 쥐가 없으니 귀가 없구나 네 귀시간 철접시에 담긴 맛있는 맥주안주 야 요거 좋다 네 그 느낌 있죠 네 네 윈스턴 저질림 장식용이 기타가 아니다 20세기 음악의 역사를 담은 골동품이다 뭐 이렇게 해주셨고요 비바라 비바 님은 잭 스페로그가 칠 것 같은 기타 또 이렇게 해주셨고요 펜타토닉 워터 형 처음 보는 형태고 처음 듣는 소리고 허허 첫 경험 모든 게 하얗다 허허허 이렇게 해주셨네요 정말요 무슨 첫 경험을 예아 예 네 이어타임스 이어타임스 님 철접시에 담긴 맛있는 맥주안주 맥주 생각이 나요 네 정말 그 맥주 생각이 나요 레조네이터 기타를 치면 맥주 생각이 나요 다 인간은 다 파블로그에 벗어나질 못한 건가 네 다 파블로그의 개들이죠 네 아마 개종 침종개 네 네 이렇게 오늘 양질의 풀진공간 앰프 50만원대까지 맞춰봤습니다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는데 참 잘해왔어요 잘해왔어요 기가 막히네요 예 이것도 슈퍼소닉에서 이걸 바꿔야 될 거 같아 아 이게 너무 활용도가 높아서 좋네 그러니까 슈퍼라고 쓰여있는 건 대체적으로 좋네요 팬더 중에서 슈퍼라고 쓰여있습니다 슈퍼챔프 X2 할로드도 괜찮은데 디럭스 붙은 건 별로예요 깁슨이나 팬더나 기럭스는 좀 애매한 걸 감추기 위한 브루스 디럭스 애매합니다 게인이 잘 먹는 것도 아니고 뭐 브루스 전용 앰프도 아니고요 기타로만 봐도 레스폴 디럭스 그 애매함의 어떤 상징가 같은 그런 기타죠 그걸 막 열심히 눈독 들여 갖고 어떻게 어떻게 샀대요 80년형 걸 샀대요 5kg래 하하하하 우와 뭘로 받은 거 바로 돈으로 바꿨다고 그렇군요 다시 팔았다고 알겠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 평 음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세일 방송이죠? 네네 지름평 네 지름평 드리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TV는 바보상자입니다 버즈비TV는 보물상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갑자기 버즈비TV에 대한 홍보, 덕담을 꽉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음 이 풀진 공간이 59만 9천원에 이 정도 퀄리티라는 거는 정말 가성비가 뽐내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깐 메탈에다 맞춰놓고 크게 했으면 보통 풀진 공간이 아니면 갈라지는데 이건 쭉쭉 나오겠죠 네네 60만원에 만나보는 팬더 종합선물세트 그렇죠 팬덴에서 나올 수 있는 양진의 모든 소리를 때려박은 풀진 공간 앰프였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슈퍼 챔프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채널 네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사장님이 좋은 거 좀 해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 베일톤 좀 그만해오고 앰프 종류로 좀 네 오해가 있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해오는 사람이 아니고요 해온 걸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하하하하하 네 앞으로 또 좋은 기여를 마구마구 가지고 들어오기를 기대해봅니다 댓글에 달아주시고 문화살롱 뭐 해야되는지 네 문화살롱 듣고 싶은 콘텐츠가 있으시면 신청해주세요 네 김병호 디제이의 문화살롱은 다음 시간에 또 계속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뛰어 탑시 더블 타임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